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6.25 전사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리고자 지난 2000년 4월부터 유해를 발굴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지난 8일 154번째로 유해의 신원이 확인됐는데요. 김다연 증사의 보도입니다.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지난 2013년 9월 25일 강원도 양구군 워룬리 수리봉 일대에서 육군 21사단 장병에 의해 발굴된 고 문장춘 일병의 유해입니다. 이번 신원학위는 딸 문경숙 씨가 2011년 6월에 유전자 시료 채취 후 2013년에 발굴된 고 문일병의 유해와 문 씨의 유전자를 최신 유전자 분석기법으로 비교 분석해 분여관계를 입증했습니다. 미 2사단 카투사 소속으로 추정되는 고 문일병은 6.25 전쟁에 참전해 1951년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피해 능선 전투에서 싸우다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딸 문 씨는 유봉녀로 태어나 평생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유해를 찾아 감격스럽다며 아버지를 찾아준 유해발굴단 관계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. 유해발굴감식단은 오는 12일 경남 김해에서 고 문장춘 일병의 귀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굿방뉴스 김다연입니다.